오늘은 스토리테링이 있는 여행을 할 거야. 삼촌이 하나하나 설명해 줄게. 우와 여기는... 이게 로이스강이라는 거야, 로이스강. 이거 먹을 거야, 체리. 할 수 있어.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이거 그거 아니야. 마인부다 마크 한 토마토 아이스. 너 하나 달라고 그러는 거야, 선생님한테? 내가 한 토마토 매니저. 토마토 매니저. 네. 그리고 저는 워싱턴을 마치고 싶어요. 그리고 제 이름은 Ida. 네. 하나, 맛있겠다. 빵 먹을까? 빵, 우리 배고픈데? 아, 대박. 내 아저씨는 진이였어요. 인텔리어.